네 여기는 무슨 2미터 남자 쓰여있어요 그냥 없는 걸로 해봅시다 전기 먼지가 있어요 여기 뭐 있나? 여기 여기 라이트 설치해야 하는데 이건 진짜 무서운데? 누구.. 이거..누구가 여기.. 어.. 올라갈 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허.... 돈 주세요 이건 마음에 안들어요 도대체 여기 위에 의자가 있어요 언젠가 누가 여기나와올것 같아요 그건 마음에 안들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특히 여기는 이거 진짜 건물이였으면 전 이냥에 다시 나갈거에요 그냥 아..우리는 다른 데에서만 합시다 우리는 전혀 여기 여기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아 엘리베이터 그거 못 읽어요 근데 관리자가 꼭 이 건물로 관리자가 꼭 와야 돼요 이런 건물에 월세가 얼마인가? 이건 쓰레기 쓰레기죠 무슨 시트가 아니죠 어 이거 아버지 집이 아닌가 나이스 아이고 여기는 복도에 이런 이건 뭐 러시아만 것 같아 읽어야 돼 이웃사람에게 밤에서 큰소리 한 것을 그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는 경찰을 부를 거에요 아 우리 갈 수 있어요 다행이다 제발 라이트 이 아파트는 아주 옛날부터 이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기 전기도 없고 역시 전기 전기도 없어요 뭐 지..지금은 지금은요? 잠깐만 혹시 이거는 어 아 이거 되나? 우리 캐릭터는 어 로봇인 것 같아요 우리 눈은 이렇게 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안 돼요 아 오케이 나이스 지금 될 거에요 오케이 전기 주세요 아 네 이거? 이거? 우리는 가족 음반 아 그냥 사진 사진집 가져가서 다시 떠나야 돼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음 인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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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체 네 이거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어 이거 뭐야 모아옵고 어 이거 뭐야 오늘 근데 열수 있을까? 아닌데 뭐 이거는 좋은 셀카가 아닙니다 셀카 연습 필요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틴더에서 쓰면 매치받을 안할 것 같아요 워워워워워 그거 봤어요? 아 이거 어 저거를 봤을 때 무슨 헤이그린 것처럼 보였는데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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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헉 헉 역시 지나가면서 이거 뭐야 오 캡틴 아메리카 우리 가족인가? 오 큰 가족이네 아니 이건 가족보다는 무슨 어 무슨 석관에서 일하는 뭐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자 아 여기는 라이트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누가 써있으 급 시발 흐 흐흐흐 의 으 요 cinnamon Min 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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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런거 어떻게 불러요? 그냥 그 그 옷가게에서 음 그런 인형? 그 그 그 어떻게 불러요? 그런 인형인줄 알았는데 오 게임기 약간 그 음 캐릭터 옮기는거 약간 어색해요 마우스에 약간 약간 딜레이가 있는거 같아요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데 근데 이거 이 안락의자는 편해 편해 보입니다 가족인거 같아요 비싸긴 해요 누구십니까 할머니 우리 영화 볼 수 있을까? 디비가 고장났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근데 집은 참 큰데 네 그 빨간색 점은 비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생각해봅시다 심 네 이렇게 합시다 워우 먼저 해봐 오케이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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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왕 나물 찾았어 전 여기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닌데 아 아 그냥 거기 너무 거기 누가 써있어 와 여기도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열쇠표요 혹시 여기 들어있을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문도 못 닫혀요 못 닫혀요 얘는 그거 무엇인가 그거 아마 사람이 아니라 그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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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인 것 같아요 우리 찾아야 한 것은 아마 어 이거야 아마 어 이거야 아 아 아 아 제발 저 뒤에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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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오케이 여기 들어가면 안되죠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이런 아 아 모아 아 어음 오 기타 치어 기타 기타 쳐요 무슨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쇠 우리 열쇠 어디 쓸 수 있을까 아마 거기 어디였어 깜짝 놀랐어 여기는 발 신발이 있어 야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못 열어요 아니 여기는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못 열어요 근데 왜 여기 안에서 라이트 스위치 없겠어 잠깐만 전 지금 어 여기 누가 있어 저 옆 누가 있어 저는 그 어음 숨 쉬는 소리 듣고 있어요 아 아아 그냥 거기 서 있었어 괜찮아 아 잠깐만 여기도 한 여기도 문이 있었구나 하하 나이스 여기봐요 굿굿굿굿굿굿 어 여기 이거 열 수 있을까 그쳤어 잠겨있어 나이스 어 어 오케이 다행이다 네 여기는 무슨 2미터 50센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이 납.. 아.. 난 당신 싫어 음반, 오케이 이방 동물이 많았나? 아.. 스트레스 아니 그냥 가져가고 싶어요 와 진짜.. 지금 몸이다 오 우리.. 우리 코가 뭐야 우리 싸우는 거 많이 했는데 이 나쁜 놈아 여러분도 그 이 앤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 친구 대신 다른 거 불이 숨었어 으.. 왜? 이거 애기빵이 아니야? 저는 이제 지금 리플렉션에 깜짝 놀랐어 잠깐만 어.. 어.. 영화 봅시다 이거는.. 무슨.. 얘가 아니야? 이거는 저.. 문이죠 이게 바로 거기 서있는데 아하.. 아씨 목적.. 도망갑시다 이인 없어졌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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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야 야!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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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살처럼 보이는데? 우리 이거 진짜 이 술 좀 마셔야돼 전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니지만 전 이거 지금 이거 좀 마시고 싶긴 해요 오케이 우리 나가면 안 돼요 제발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제발 지금 제 옆에서 누가 있으면 안 돼 SHIFT RUN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음 이렇게 합시다 음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그냥 여기 어 커피 마시죠 우리 지금 여기서 여기서 삽니다 음 괜찮은 편 전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긴 해요 다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음 음 얘는 저를 보고 있어 얘는 기숙적으로 보고 있어 나쁜 놈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소리 드세요 들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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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거기 들어가야 하는지 고고 거기 들어가야 하는지 고고 거기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 그냥 이거는 그냥 어 이건 지금 그냥 가져가져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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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세요 이거 여전히 문 열어 여기 그냥 샷 칸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아 전 아마 진짜 이거 열어야 하네 네 거기 누가 있는 것이 맞았어 아 왜에에에에에 오케이 자 입길 사생활 재밌게 하세요 당신 한 것이 아니지 터 언제 우리가 이거 보고 우리 뒤에서 누가 서 있을거에요 그치 친구 그치 너도 가고 싶어 뭘 봐 응 아 저기 혹시 이런거 생기는지 근데 아닌거 같아요 야 비가 났어 이봐 비인가? 비인 것 같은데 너 무슨 이상한 소리 듣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다가가면 안 돼 야야야야야 창문 앞에 어 우리 갑자기 까먹이 들어인가? 이거 원래 있어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도 이상한 소리 들어요? 우리는 여기 못 나가요 아 여기도 생겼어 뭐 무슨 소리 들어요 여기는 무슨 문이 없죠? 아 그냥 이 문이었는데 그 두 괴물들이 서로 깜짝 노래 시키면 되죠 지금 이것 밖에 못하는데? 좋은 선택이었어 좋은 선택이었어 좋은 선택이었어 만약에 지금 모든 방에서 라이트 깨고 있어요? 여기 올까봐 걱정되고 있어요 제발 아 제발 거기 서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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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얜 거기 서있어 거기 있어라 징어 거기 있어라 전 한번 여기 있는 한 당신의 방에 뭐가 있는지 박은 전 기 앞으로 못 가 왜왜왜왜 왜왜왜 어 사라졌어 어 당이다 여기 어 당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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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오 오 팝 팝타임 이건 귀입니다 여러분 이거 귀입니다 그거 어디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전 무슨 뭐가 가져가는지를 확인 못해요 야 아까 맞는 거 맞았어 라이트 스위치 하나 없어졌는데 어 어 싫어 라이트 스위치가 어디야 아 오케이 라이트 스위치 투기 사라졌는데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디 아야 나게 아 싫어 아마 여기 못 들어가요 전 지금 이 방에 들어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우리 그냥 우리 그냥 그 개 머리 도망가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라이트 스위치도 없고 라이트 스위치 다 쓰라졌어 아 아 이상한 소리 여기만 라이트가 있어서 아마 여기 뭐 해야 한 것 같아요 로치 아닌가 그치 이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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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ey 아 아 아 아 아 아 퇴엘 아 어 아 안 네 네네네네네 오 아 라이트 싫어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뭐 우리 쪼가 더 앉아에 아 그 의자에 앉으면 오케이 F 이게 뭐야 앉을 수 있어 라이트 끄면 오 뭐 바꿨어 아닌가 저는 이해를 컨크리트에서 봤어요 못들으세요 목소리 들으세요 어둠에서 목소리 아니 어둠오세요 사운드 들어요 목소리 들으세요 목소리한테 가세요 오케이 우리 어둠 속에서 목소리로 가야돼요 목소리 들으세요 어 뭐가 뭐가 들었는데 목소리 들으세요 목소리로 목소리 들으세요 목소리 들으세요 사이드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장문 좀 볼 수 있어서 싫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컴퓨터 하기가 어려운데 이 방은 시치인 것처럼 냄새나요 저는 그냥 소리 많이 들긴 하지만 라이트 키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어려워요 뭐 해야 하는지 지도 몰라서 오오 오 정말 클릭했어 왜 깜짝이 아 제발 저는 다시 라이트 서도돼요? 뭐 바꾸하나? 확인해봅시다 확인해봅시다 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바꿨어 오케이 야 야야야야야 이 사슬이 어디에서 나왔어 하하 제발 우리 여기 들어가야 되네 우리 라이트가 셀틀가 없어 보다 라이트가 셀틀가 없어 아 싫어 어 여기 벽이네 어 여기 벽이다 굿굿굿 여기 따라 가야돼 여기 따라 가야돼 지 하하 쉴 수 있은 쉬어이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하 다행이다 우리 열쇠 어 좋아 어 어 뭐야만 아잇뻘 북같은 말인가 북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계속 못 들어가 우리 지금 열쇠 찾아서 아마 그 방에서 어 어 음 그거 여의 쓴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지금 샷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엽 엽 또 어 아 엽 jenigen 아 이 나이스 아이고 당신이야? 당연하지 요리 당연하지 요리 그냥 눈 가져갑시다 야 왜 도대체 인형이잖아 아무도 없어 나이스 거기 있으라 여기 여전히 아무도 없어 굿 오케이 우리 눈알 어디서 쓸 수 있을까 또 사용할 리가 없어 아니 오 손가락 오케이 손가락 도발았어 도대체 우리 왜 그런거 가져가요 아이고 이 그림 그냥 볼때마다 더 나빠져요 그냥 또 심해져요 그냥 그 변환이 변화? 변화이 변화가 더 심해지니 당신의 눈알 어디 쓸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나쁜 놈아 오케이 이거 여기 보이긴 하지만 전 이거 가져가고 싶긴 해요 아 그거 도시츠야 그거 우리야 그거 우리야 이제야 봤어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오하 아 우리 찾았던거 혹시 여긴 와야돼? 왼쪽에 누가 있으면 아 다행이네 야 이것도 원래 거기 있었는데 나 거기야 나이스 나이스 뛰었어 쟤 뛰었어 응 흠 굿 새벽이네 아 왜 왜 무슨 이유로 보지 할 필요가 없는데 오케이 지금 눈알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그리고 이 도 몇가지가 있어요 아 그게 뭐야 그 그림인지 지금 거기 있네 원래 여기 있었는데 원래 여기 있었는데 왜 아 빠빠빠빠빠빠 오 여 아 아 오케이 저는 퍼즐 보기 전에 이미 퍼즐에 필요한 아이템 찾았는데 오케이 네 이거 말해야 돼요 네 어 얘는 보고있는데 고마워요 얘는 어둠에서 강화줘요 우리 모든 방에서 라이트를 켜면 그 상대가 약해져서 우리 도망갈 수 있어요 이 열쇠는 우리 아까 못 열었던 그 박스에 위한 열쇠입니다 그럼 근데 여기 비투성이 있어서 무슨 시티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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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인공이 담배 피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무슨 라이터? 아니면 라이터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냥 지금 다시 이상한 소리가 많아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야 으악 흐흫 오케이 그럼 오우하 우와 복도 더 이상해졌어 이건요? 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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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이건 말해야돼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좋아 안녕하십니까 전 외지 뒤에 빠자고 듣고 있어요 아 싫어 네 저를 어떻게 저를 못 잡지 네 You need to 아 틀어 틀어야된 틀어야 합니다 다시 해 봅시다 다시 시도해 봅시다 뭘 틀어야 돼요 이거 되죠 아닌가 아 좋아 오하 왠지 왠지 우리 누구 어 또 틀렸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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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스터 펜타스틱 마블 캐릭터네 싫어 아 여기 소리가 들려서 거기 가면 안 돼요 소리 들여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스입니다 좀 어려웠지만 소리 안 들려요 여기는요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다른 돌아가야 되나 여기 소리 들리는데 아마 그냥 다시 여기로 가야 돼 네 음 오케이 저를 잡는 것이 아니죠 저 소리 안 들려요 아 잘못했어 누가 있으세요? 오 오 이거 어렸네 아 여기다 벽이 있네 여기도 그게 만들 것 같아요 아닌데 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는 안 이거는 된 것이 아니지 아니요 여기 엑스 오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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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진짜 아 아 그냥 우리를 건축가 이 건물을 건축가 아마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싫어 아 소리 들어요 내려가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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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등 계속 안 돼요 근데 이거 1층이 아니야? 야 야 나갈 곳이야 야 여기 소리 들었는데 소리 듣기가 싫어 우리 혹시 여기 다시 들어가 있었어요? 소리 안 들어 소리 들어 오케이 여기로 가자 어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그거 좀 주실래요? 그거 받아도 돼요? 고마워요 우리 라이터 있어 우리 라이터 있어 왜냐면 우리 손호등 고장 난 것 같아요 뭔지는 우리 지금 어디로 우리 아마 진짜 다시 6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라이터로 생긴 라이트 별로 강하진 않아요 제발 제발 자 오케이 왜 다른 거 더 때리는 것 같은데 소리 들어요 들어가면 안 돼 다시 여기 있어? 올라가지 못해요 비는 거기 서 있어요 못 들어요 들어가야 되나? 아 아 네 그러게 네 응 그쵸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뭐? 잘 있길 네 예 안경이 귀찮아요 네 하하 우리 다시 뒤로 왔어 오케이 오케이 요리 하나 놓자 호호호호호 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쉽지 않을텐데.. 그쵸? 어.. 저 그린비에 여.. 지금 여.. 거기 있는데.. 야! 야야야야야! 이 초가 어디로 갔어? 라이트도 안되고.. 어떻게 하면 돼? 야야야야.. 어이없어! 진짜.. 어..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음 방으로 가자.. 천천히.. 여기 먼저.. 저 소리가..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렇게 있어라.. 여기 살다시피 합시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아.. 진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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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봐요? 이쁘는.. 가진.. 유기시장 유기시장 다행이다.. 도45.. 뱃.. 도45.. 네 취또 다 다시 그거ой 우리 두고 하는 윤수세요 곧 곧 곧 여기도 여기도 아 하나 더 필요해 제발 혹시 뒤에서 누가 저 그림 진짜 어 어 어 어 어 나 당신 너무 싫어 진짜 여기? 라이터 여전히 안 돼요 그.. 그건.. 아니.. 아니 누가 소인고 싶어 누가 소.. 야! 너가 소인고 싶어 그 시츠! 에에에.. 헤헤 두 번 드릴까? 아.. 그냥 이렇게 써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야! 아.. 시츠 여전히 여기 있는데 에에에.. 에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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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발! 에엠.. 헉! 헉! 아 나쁜 애들이 나쁜 애들이 진짜 귀 여기도 하나 놓아야 될 거 같아요 여기 안에 그쵸 하이터 간대 왜 아 다행이다 여기는요?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아마? 잘 됐어 우리 다 했어요 방이야 문이 열었어 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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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어 나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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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술 많이 마시고 4층 왜 소리가 나요 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지금 듣는 음악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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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층 문 문 문 문 문 문 여기 있을 텐데 야 아이고 진짜 스트레스 차 acc pulling 나네 잘 못했네요 좀 더 좋아해